강아지 롤 레디 투 원 액션 오케이 보을 보면서 오케이 오 좋아요 오 좋다 오 비속 오케이 왼쪽 광선 위에 오케이 거기까지 컷 음.. 음.. 오늘은 저희가 네비 쇼키니스 VCR 촬영하러 왔습니다. 소이는 이번 콘셉트 저는.. 짱구 짱구? 그게 뭐야? 짱구랑 비슷한 짱구? 저는 오늘 뭔가 패션을 사랑하는 쇼타로 콘셉트입니다. 쇼타로예요. 여기 촬영장이 4월인가? 그때쯤에 자켓 촬영을 했는데 그 현장이랑 같은 데서 오늘도 촬영해요. 판매하면 콘셉트 있고 각자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제시하는 걸로 이거볼 것 같은데 저도 개인 촬영하고 단체 촬영 때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맨님 화이팅! 다음 컷이 바로 8호시거든요. 포커스가 8호 시작해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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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좀 보세요. 1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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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프로 밝은 왼쪽 곡 ique 완벽 1 액션 흔적 1 액션 오케이, 컷! 컷! 오케이, 카메라 아이컨택! 아, 좋다! 경쾌, 경쾌! 나이스! 아, 좋다! 투, 원, 액션! 시작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멈추고 오케이! 오케이! 엔터 씨 이거 옛날에는 마이마이라고 했대요 카세트 플레이어 세븐 에? 넌 내 메모리! 나 이거 나가만 되는데 넌 내 메모리! 자, 모이게. 가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완창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미니어가 왔네요. 이게 또 저희가 가서 직접 만들었잖아요. 커스텀화 제이니어. 저희 귀에 딱 맞게 제이니어를 제작한 건데 사실 저는 어떤 걸 할까 하다가 뭔가 오래 쓸 수 있는 거 같은 걸 제작하고 싶어서 무난하고 그래서 좀 그냥 우주 모양인데 그냥 예쁜 거 우주 모양? 너 우주 모양이었어. 너가 키운 강아지였다. 맞아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샜습니까? 오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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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왜? 뭐 하는데? 이거 귀여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귀여운데? 너의 집 강아지 진짜 이렇게 생겼어? 어. 이거 어렸을 때. 야 근데 이거 거의 스티커로 붙인 느낌. 제 거는 이렇게. 제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 진짜 그냥 단색하려다가 조금 이거 한 거야. 근데 약간 이 포인트가 살아있네. 줄무늬. 아 이렇게 끼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예쁜데? 어때요? 너는 진짜 멋있죠? 너 같다 진짜. 괜찮은데? 나도 마음에 들어. 늘 찰리랑 함께. 오래오래 잘 쓰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 꽉 끼는구나. 오. 아 이렇게 돼 있어? 아 기대보다 너무 예쁘게 놨다. 서이 거네. 그냥 디자인 없이. 어 나 인이어 그쪽으로.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부분. 우와! 우와! 딱 맞아. 혹시 라이브를 더 잘 할 수 있겠네. 건박스입니다. 오늘 의상이랑 잘 어울리네. 의상이랑 잘 어울리네. 제 이름의 원하. 그리고 빛날빈의 빈자. 한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 이쁜데?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이니어 시안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이뻐져. 이뻐져. 제가 오늘부터 이거를 끼고 무대를 할 겁니다.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사진을 갖다. 딱. 저희가 라이징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쁜게. 어 이쁜게. 형아야. 네 컷 좋아요 오케이요 이 텐션 계속 유지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다음 거 파이팅 좋아요 네 컷 너무 좋아요 라키오가 소형 걷기 아 아 아 도망가는 원빈이 형 잡아 오오 오오 아무나 너희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ㅎ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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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너랑 나랑 같이 있으니까 엉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무시할 촬영 끝났어요. 저희 끝났다.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아침 7시!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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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래도 맛있게 촬영한 것 같고요. 맛있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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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여러분 꼭 봐야 돼요! VCR 온라인형! 꼭! 기아라 기타란 메모리즈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 프리미어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대도 되게 멋있게 꾸며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거라 긴장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깨끗깨라 기타! 이 파트에서 이렇게 멋진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럭클롤 퍼즐 하면서 하는 안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읽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형은 했어요 프리스타일? 난 그냥 한 번 보고 아 내 차를 해 하고. 아 이런네요. 역시 프로다. 이렇게 해야지. 손이 차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뛰네. 쉽지 않네. 자 이제 멤버들을 직접 만나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라이즈 멤버들 무대로 보셔오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께 정식으로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저는 겟어 기타 곡에서 베이비 하는 부분을 두 분이 있는데요. 양손으로 머리 넘기는 안무가 굉장히 재밌어요. 따라하기 쉬우니까 챌린지도 많이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있어서 아직 설렘반 긴장반이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뷔하는 순간을 상상만 해왔었는데 실현되니 너무 기쁘고 앞으로 많은 매력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리로 오래되면 고생님부터 여브라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오늘 데뷔 날이 데뷔 날이잖아요. 지금 이제 프리미어까지 25분 남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곧 여러분들을 만나려야 거의 거의 천 명 가까이 오신다는데 나도요. 서희, 떨려요? 아니, 안 떨려요. 저는 기뻐요. 기뻐요? 네, 설레요, 지금도. 오늘 이제 6시에 갤러 기타 공개가 됐는데 네. 어때요, 서희 씨? 뮤비를 봤잖아요. 봤죠. 원하던 방향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보는 사람을 미소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뮤비가 아니라 진짜 영화다. 영화다. 아, 진짜. 너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러기타 의상과 똑같은 의상으로. 맞아요. 다들 맞춰있고. 뮤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곧 봐요,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멋지게 해보자. 네! 파이팅! 파이팅! 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웬빈아, 데뷔 축하해! 데뷔 축하해! 축하러 화이팅! 웃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G에서 에너지를 낳고 있는 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매력 예수입니다, 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YG의 매력적인 웅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대가뜬 만대우를 맡고 있는 성찬입니다. 인세기의 매력을 맞은 은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같은 막내, 맡고 있는 박태연입니다. 성장하다는 뜻의 라이즈와 실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리얼라이즈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실현해 나가는 팀이라는 의미를 잡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났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라이즈라는 팀이 생기고 같이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솔직히 실감이 안 났는데 아까 사실 좀 울컥했어요 사실 저도 아까 무대 뒤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리 질러! 뚜렷 이렇게 멋진 멤버들과 무사히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희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메모리즈 보내드릴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보다 우리 메모리즈 끝났어요 너무 순식간에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LED 스크린이 내려와 있을 때 멤버들 얼굴도 보고 그리고 뭔가 팬분들의 응원 소리 들면서 좀 울컥했어요 약간 설레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울컥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즈 오래오래 갑시다 어땠어 언젠스? 와우 너무 짜릿했고요 벌써 9월 사이 데뷔 날이에요 이렇게 빨리 일찍 올 줄 몰랐어요 되게 빨리 다 후다닥 지나간 느낌? 네 드디어 저희가 이제 팬 쇼케이스까지 마치고 데뷔했네요 라이즈는 데뷔했네요 평생 못 잊을 날이 될 것 같고 사실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긴장도 많이 했고 약간 걱정도 살짝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저희 드디어 게레게타운이 공개됐네요 네? 데뷔 하고 싶었잖아 데뷔! 이제 우리 세상에 나왔어 이제 저는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물론 KCON도 있었지만 음악 방송도 있었고 약간 많은 분들이 저희만을 위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평생 못 잊을 날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형도 너무 추천받았고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날을 뭔가 나도 하면서 천말을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그리고 사실 팬 여러분들도 이 데뷔라는 날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즈라는 팀으로서 앞으로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팬 프리미엄 팬 프리미엄 라이징 데이 네 섹텀버 4th 2023 예 The Day in Rise 데뷔 데뷔 예스 The Day in Rise The Day in Rise The Day in Rise 이 날은 너넨 에 get up 너넨 쇼 응 감사합니다.